내 가족이예요 애기 그려졌어요 제가 조카 조카는 일본어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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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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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네요 오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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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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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합니다 미안해요. 아, 쏘리. 조카를 그렸다고 해야 되는데 먹었다고 했는데. 아, 쏘리. 거의 스위트홈. 음, 왜 캡쳐가 되지? 왜 캡쳐가 되지? 네. 티라미스 타벼 마스. 오지츠쿠 타벼니. 네, 아, 슈다이. 다음 콘텐츠의 슈다이. 뭐 그려볼까? 다음에 콘텐츠 뭐 그릴지, 뭐 그리면 좋을지 보내주세요. 뭐 그려볼까요? 뭐 그려볼까요? 네코. 응. 네코. 네코. 초반기에 그렸던 그림 다시 그리. 오오. 효완키. 여기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네코. 아멘. 다시 그려볼까요? 아, 유암. 공간에 그려... 푸도르? 푸도르 멤버의 얼굴 영혼 영혼 영혼의 그림이 있어요 영혼 희초 희초 그것만은 안 돼 희초 얕췄다 순냐 토모 유고 준 희초 영혼 응 멤버와 전부 카이템이 맛있다 멤버와 멤버들은 제가 전부 다 그려봤네요 그림을 어쩌다 보니까 응 희초 잘 희초 엉 어? 희초 희초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아 아 작년에 여러분이 많이 축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최고 고고 오레다요 아 오 와때룰까 싶냐 그러니까 니때룰 어카운토다 도못다 아래에 난다요 타노무요 오케이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일본인인가요? 일본어 몰라서 모르겠어요 한국사람인데 아 한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아 아 한국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줄 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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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입니다, 여기는 제가 스페이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라인 해주세요, 통화는 말은 똑바로 전하자 그리고 네, 어 네, 다음 콘텐츠 다음 콘텐츠 뭐 그릴지 추천 좀 해주세요 다시 내 코 잊지마 아, 토효 아루카 토.. 토효 나이꺼 몰라 희천이한테 말한 겁니다 희천상 님이 맛있다 이마 희천 치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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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마 코멘트는 한 분가 오르비 아스상의 코멘트 치킨 예스 초상화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좋네 스루 딴 곳 가서 하세요 오오오 희철이.. 야! 진짜 받으면 어떡해! 아.. 나가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냐? 응 안되나 지금? 저기요 고진터키나 렐라쿠와 라인대시대보다 사이 아 나로도? 응 니 형고 오마이 쓰네? 응 허구허구 윤동쿤 니 형고 오마이다나? 나가 주시겠어요 이제? 나로도 잠깐만 나 머리색.. 껄.. 껄.. 아 공개됐나? 나 머리색? 잠깐만 안됐나? 됐나? 잠깐만 어떡하지? 됐겠지? 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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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천입니다 그.. 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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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시작했을까요? 마.. 이로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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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서로서로.. 탕조국이다시 아 내일? 건강해라 건강하고 소통 방송 소통한 김윤동 아네 왕은 아니고? 아는... 뭐... 견기니捨데 다리우리 모 다리우리 모 다리우리 모 난또까 싯에 그래 예에엥 근데 아직 생일 아니잖아 윤동아 응 근데 왜 근데... 나 고민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게... 내가 여드름이 아닌데... 이게 니키비잖아요 이게 호로인데요 호로 근데 10년 전에... 원래 호로였는데... 10년 전에... 호빈의 병원, 호빈을 전문적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수술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색깔은 없어졌는데, 그냥 니티비 같아요. 이것이 최근에 자신의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것은袋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면, 눈물이 여기에서 나오죠. 눈물이 여기에서 나오죠? 눈썹도 여기에서 나오죠. 코요 히토가 이룩? 와... 나 깔아. 어. 이런 느낌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요, 한 말 다 했으면 나가주실래요? 아니, 그래도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이런 거 아니... 그러면 다음에 히천이 라이브 할 때 저 초대해 주십니까? 나 라이브 안 할 건데? 그래? 응... 무섭다네... 무서워... 응... 응... 나중에 제가 라이브 할 때가 왔다면... 제따 운동을... 제따 운동을... 제따 운동을... 제따 운동을... 제따 운동을... 제따 운동을... 전화할게요. 여러분. 예스... 예스... 둘 다 메농굴인가요? 네. 이게 스피인데요. 네. 스피. 스피. 네. 미용고대야 하나 사나이도... 미용노 하나 미나상하... 아노... 나뉘 를 유터로 까 화깐나이 파 라... 둘이 반반에서 얼굴 합쳐주세요. 3디.. 4디.. 4디.. 2디... 4디.. 이야 가수는 다르다. 윤둥이, 생일 축하하고... 오오. 올해는 가수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윤둥이가 되자. 예에이. 축하한다 윤동아 건강하고 보너스는 없다 고마워 잘하자 축하한다 열심히 합시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정영훈 상께서 한 번 한 번 도시대 가오 오 아와세 때 구다 사이트 하하하, 말도 안 돼 하하하, 말도 안 돼 아 네 여러분... 아는 뭐... 아... 아.. 이에요 아는 뭐 여러분... 아는... 아는 아는 여러분! 일본가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제가 엄청나게 일본에 가고 싶었는데 아... 이 많은 시간을 열심히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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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그러고 있实 then 元気にしてください。本当に体に気をつけて。 元気です、元気です。 待ってます。 僕たちも元気にして、韓国にいる3人は日本に行く日を待ってて準備してるから、 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待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話しかできないことが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 あの、ぜひ、あって。 あの、ま、ま、ま、な、ま、な、ま、な、ま、ですね。 はい。 いつも、ゆんどんのことを可愛いって言っ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ゆんどんは僕の… 私は1633を使ったよ。 はい。 僕はそろそろそろそぼろっぱん。 ひたくさんたくさん。 あの、最近の労働が辛いの。 ゆんどんはどうしても大きな。 ああ、、明らかに耳してない。 ああ、めっちゃう。 レシミはさら espiritual。 えっかり、大きな。 んで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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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メンでも、勉強するだけにそんな彼らかな。 ああ、素晴らしい人がいらない。 んでも。 うん。 いつも大きなのは当然なの。 うん。 うん。 응, 너도 잘하세요 표정 밝게 하고 웃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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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はそろそろ 出ますね 슈싱크は 윤동さんだから 頑張りましょう なるほど はぁ 疲れた おー 疲れた そろそろ ぼくの 誕生日が そろそろです そー 소보루빵? 팡 입니다 팡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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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파가悪いですか? 근데 와이파이 지금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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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음 괜찮다잖아요 전파 생일에 뭐 먹을래? 생일에 뭐 먹을래?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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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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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DO 고마워요 자막 고마워요 Bueno 보이시구 最近覚えた日本語は? でもアニメーション見ながら この質問が一番難しい 最近覚えた日本語 覚え出さないです じゃあ次の1ミリいきます 1ミリ 僕はここまでします 今行きます 楽しみました 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 最後の1ミリ OK 最後の1ミリ食べてさよならです みなさん 最後の1ミリです 今日は楽しかったです 最後の1ミリです バイバー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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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ん 本当に